자 일단 야채 김치 김치 세트 짜요네 자 된장국입니다 된장국 잠시만요 이거 좀 창 더러운거 좀 끌게요 저 오형이에요 자 여기 금보쌈 여러분 여기에 금이 뿌려져 있는데요 보이세요? 여기 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게 수원에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요 금 보이세요? 살짝 깨르맣게? 금같은거 올려가 있는거 보이나? 금 금이에요 진짜 금 먹는금인데 저 식용금 여러분 근데 밥 좀 퍼올게요 밥이 없네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이 없네 밥이 없냐 여러분 근데요 이 금보쌈은 수원에 밖에 없어요 밥 좀 가져올게요 안 돼 밥 좀 가져오겠어 보쌈은 밥이랑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은 많이 먹게요 밥은 없네요 즉 뺄랭할 필요 없는데 아 개배곱아 진심 하나 둘 셋 넷 타이루 우와 뭐야 이거 오오오 살려주세요 제발요 아아라 제발요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마세요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너무 무거워 원래 책상이 이렇게 무거운 건가 됐다 밥 곧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 일부러 두 개만 내렸어요 아 됐다 후 학교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보쌈을 먹으면 돼요 이거는 안 먹을게요 된장국은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먹는걸로 아니요 다리에 걸쳤어요 다리 남잔데 학교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상추도 까놓고 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원 밖에 없어도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요 학교 가죠 학교 12시에 끝나요 저 운전면허 못따요 빠른이라서 내년에 따야 돼요 생일이 지나면 이거 얼마게요 얼마게요 와우 와우 25,000원입니다 와우 이것도 25,000원입니다 저는 술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먹어봤는데 쓰기만 하더라고 애가 쓰기만 해가지고 마늘 야채를 왜 치워 나도 근데 야채 잘 안 먹어 귀찮아 싸먹기 좋아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도 줘요 이거는 또 다른 김치인데요 여보세요 일단 이 김치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커피는 잘 안 먹어요 이거는 파김치인가 이게? 이게 파김치인가요? 이게 파김치인가? 아 뭐야 사과맛 레몬잎 봐봐요 부금을 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부금 좀 사줄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부금 정리에 있어요 활기찬 부금 어 어 얘 어디가니 사과맛 레몬잎아 별풍선 백구개 너무 고마워 당신의 충실한 백구 아 너무너무 고마워 레몬잎이 별풍선 백구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어 여러분 안들렸어요? 아 스밍이 꺼져있었네 쏘리 쏘리요 부금이 꺼져있었네 부금이 꺼져있었네 부금이 꺼져있었네 부금이 꺼져있었네 다시 한번 해달라고요 이 부금 뭐 틀어 이거 틀어야되니까 저 텐데 사과맛 레몬잎아 별풍선 백구개 너무 고마워 당신은 너무너무 완벽해 아니 당신의 충실한 백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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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였구나 백구였구나 별풍선 백구개 일단 여러분들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음 금 진짜 금이에요 금 보이나 살짝 위에 여기여기 금세조가 떨어져있는거 보여요 금세조가 금 금 금 저건 나는 무슨 부금인지 몰라요 그냥 활기찬 부금이에요 금 맛은 안나지만 금 맛은 안나지만 그냥 금이에요 금 금 금 금 금 금 금 여러분 그 보쌈집에 토실에 아세요? 토실에 족발 보쌈 파는 곳 거기도 맛있는 거 알아요? 마늘도 넣고 이것도 김치예요 저는 원래 뼈도 먹거든요 오돌뼈 먹어요 그냥 먹어요 이거 뼈도 그냥 먹어요 이거 디아스틱래그한테 받은 거야 예쁘죠? 근데 입 먹고 살짝 이빨이 아팠어요 미미야 네 건 없다 아니 이게 입이 이거 말하느라 입이 안에 보일 거 같아가지고 그냥 말해요 그럼 먹으면서 와우 음 김치가 정말 큰데요 제가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먹겠습니다 근데 김치 개 큰데 어떡해요 꾸인히 삽붓아 감사합니다 음 음 숨지니까 힘들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숨지니까 힘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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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보여주려면 여기 책상 또 내리고 생쇼에 대해서 못 보여줘요 근데 저 먹방 되게 오랜만에 하지 않아요? 초콜릿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야 돼? 이제 내려가 네가 먹을 건 없어 얘 이미 완전 옥지로도 안 나갈걸요? 근데 탄수화물 중독인가봐요 탄수화물은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탄수화물 중독 걸렸나 봐요 고기 먹고도 무조건 밥을 먹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없나? 쩝쩝 소리 이게 마이크가 좋아서 쩝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뚜안님 핀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네 수원 맛집 맞아요 레몬이 배불로 3개 감사합니다 진짜 볼 때마다 얼굴 바뀌어요 여러 코스는 없겠죠? 비밀 당연히 다섯 개 선물하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먹을 때 소리가 안나면 이상할걸요? 봐봐요 마이크로 소리 뜯어먹어볼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뚜안님 두 개, 뚜안님 세 개, 뚜안님 네 개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원래 진짜 밥을 졸라 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의가 줄었어요 이상하게 말도 안되죠 여러분 말도 안된다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줄었는데요 주유에서 아무도 안 줄었다고 그러긴 하거든요 뚜안님 다섯 개, 뚜안님 여섯 개 감사합니다 뚜안님 초콜릿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레몬이 배불들 3개 선물 뚜안님 배불들 7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뚜안님 배불들 9개 선물 감사합니다 음 9개 감사합니다 6개 9개 감사합니다 10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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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선물